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알티보입니다. 지난번에 원서 읽기에 좋은 6인치 사이즈의 아마존 킨들 페이퍼 화이트 이북리더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킨들 페이퍼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고급형으로 출시된 킨들 오아시스 이북리더기를 페이퍼 화이트와 간단히 비교해가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8GB 내장 메모리 기준 129.99달러였던 페이퍼 화이트에 비해 킨들 오아시스는 249.99달러로 가격은 거의 2배 비싸진 만큼 외관을 보시면 확실히 마감세가 더 좋고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디스플레이도 1인치 더 커진 7인치의 300ppi e-ink 디스플레이로서 뒷면과 옆 테두리 부분은 메탈 소재의 효과를 낸 알루미늄 바디를 채용했습니다. 알루미늄 바디의 색깔은 흑연색과 샴페인골드 두가지로 출시되었구요. 무게는 188g으로 182g인 페이퍼 화이트보다는 6g정도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립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뒷면의 이 툭 튀어나온 몸체의 디자인 덕분인지 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훨씬 좋아 오아시스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 지면 생각보다는 가벼운 느낌이고 그립감도 좋아서 한 손으로 쥐고 보기에 편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제외하면 아무 버튼도 없었던 페이퍼 화이트에 비해 오아시스는 페이지 넘김이 가능한 물리 버튼이 추가되어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있으나 마나한 국내 이북리더기들의 물리키에 비해서는 눌림감도 훨씬 좋고 버튼의 면적도 적당한 편이어서 외관은 한쪽 면이 더 넓은 크레마 카르타지와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힌들 오아시스가 한 손 그립감이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화이트는 자이로 센서를 통한 화면의 자동 전환 기능이 없었지만 오아시스는 화면 자동 전환이 가능해서 편하게 상하로 화면 전환이 가능하고요. 저는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쥐었을 때도 상하 물리키의 페이지 넘긴 맵핑이 오른손과 동일해서 화면을 회전하더라도 물리키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 왼손으로도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키 맵핑의 경우 어느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를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정도는 간단하게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다른 기능까지 맵핑할 수 있었다면 물론 더 좋았을 테지만 그것까지 바라면 너무 과한 욕심인가 싶긴 하네요. 페이퍼 화이트와 동일하게 아이펙스 8 방수를 지원해서 욕실에서 반신욕하면서 고장 걱정 없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퍼 화이트와 오아시스는 같은 1GHz 듀얼코어 프로세서에 512MB 램을 장착해서 사용상에 있어서 속도라든지 쾌적함 등의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오아시스만의 장점 외에 페이퍼 화이트보다는 가격이 2배 비싼 만큼 오아시스에는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프론트 라이트에 5개의 LED가 있었던 페이퍼 화이트에 비해 오아시스는 총 25개의 LED가 있어 훨씬 밝은 화면을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야외 시인성 또한 더 좋아졌습니다. 주변 밝기에 따라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조도 센서도 달려있어서 자동 밝기를 해놓으면 화면 밝기를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이 책에 집중하면 됐고요. 또한 눈에 피로를 덜어주는 웜 라이트 그러니까 블루 라이트를 줄여주는 노란빛의 웜 라이트도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 책을 읽어도 눈에 오는 피로감이 덜하고요. 웜 라이트의 경우 국내 이북 리더기들에 비해서 노란색의 채도라든지 효과가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서 웜 라이트를 가장 높게 설정해도 크게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킨들 오아시스의 장점 위주로 우선 말씀드렸는데 킨들 페이퍼 화이트나 오아시스 등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킨들 제품의 공통적인 단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pdf 파일을 따로 넣어서 볼 수는 있지만 크롭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바깥 여백을 살짝 조정하는 수준만 가능해서 여백이 많은 pdf 파일이라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물론 화면의 확대와 축소는 가능하지만 프로세서나 램이 조금 딸리는 편이기에 확대 시에 화면 이동이 빠릿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pdf 파일의 페이지 넘긴 속도는 준수한 편이고 흑백 반전을 통해 가로 모드로 보시면 글자 크기도 좀 커지는 편이고 가독성은 좀 높아지는 편이어서 아예 못 볼 수준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구글 북스토어 등에서 구매한 이 pdf 파일을 변환한 모비 파일의 경우에는 줄 간의 간격을 넓히는 등의 변경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마저 효과가 크게 뚜렷하지는 않아서 킨들 스토어에서 구매한 책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고요. 내장 메모리의 폰트 폴더에 한글 폰트나 다른 언어의 폰트를 추가해서 사용자 폰트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도 큰 허점이 있는 것이 사용자 폰트의 경우에는 킨들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이북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직접 추가한 이퍼 파일이나 txt 파일 등에서는 기본 글자체인 본 명조와 본 고딕 두 가지 서체밖에 지원이 안 돼서 결국 현 시점에서는 한글 책을 보실 때 사용자 서체를 적용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나중에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한 부분이긴 할 테지만 킨들 스토어의 매출이 중요한 아마존 입장에서는 향후에 그렇게 지원해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킨들 오아시스의 경우 프로세서나 램이 페이퍼 화이트와는 동일하면서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나 다른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격이 거의 두 배나 오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책을 읽는 데에는 사소한 편의성 하나하나가 모여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249.99달러면 직구할 때 10%의 관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총 비용은 국내 이북 리더기에 비해서도 훨씬 비싸지고 더군다나 킨들 제품은 열린 서재를 지원하지 않아 한글로 된 책을 구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구글 북스토어에서 구매한 입법 파일을 특수한 방식으로 변환을 해서 넣어야 하거나 PDF나 TXT 파일 등을 따로 구해서 넣어줘야 하는 귀찮음과 수고스러움이 따르기 때문에 원서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킨들 스토어가 있다는 강점에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국내 이북들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역시 크레마나 리디 제품 그리고 다양한 서재가 설치 가능한 중국산 이북 리더기가 훨씬 좋긴 한데 이북 리더기 자체의 전반적인 마감세나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쾌적함은 아마존의 킨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킨들이 국내에 진출했다면 국내 이북 리더기 시장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해 가긴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국내에 이케아가 진출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킨들 오아시스라는 기기 자체는 정말 여태까지 제가 리뷰한 이북 리더기들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 원서를 즐기신다면 제 값에 구매하셔도 아깝지 않은 제품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리퍼나 중고 제품 또는 큰 폭의 가격 할인이 될 때를 노리셔서 무조건 관세 내로 최대한 싸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